바주가포를 가져갔지? 도망가야되데요 일단 밴드지 하나 먹어 어.. 빠져나가야되는데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소리가 나면 일단 무서워 어..잠깐 내가 저거 터뜨려야 된다고? 저거 내가 터뜨리라고? 어? 저거를? 탱크를? 아.. вер MU 저..! 바이 Delaware 아... 나 달려가면은 숨쳐가지구 저거 sostDOMOT하는데? 에이К! 어静! 빨리 빨리 아우 나 달려가면은 숨쳐가지고 저거 저죽 못하는데 오오! 알겠다 알겠다 발속과 총알이 없어요 그쵸 그렇지 어? 터뜨렸는데 정 Female 정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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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까이지마 어허 아어씨 야 뭐야뭐야뭐야 와아씨 예 저건 좀 어려운데 땡크 저격성으로 예 멈추기가 어렵죠 뭐 쉬우면 말이 안되겠지 자 일단 최대한 심장 심박수때문에 최대한 걸어가구요 심박수때문에 나도 한방더 두벅 맞췄는데 어쩌지 저 가운데다가 그래서 어어 우와 대빙타나리라 힘들다 일단 어트..어떻게 끝까지 가나? 볼까? 여기 말고? 세 번 맞춰야 되나? 몇 번을 맞춰야 된대 몇 번을 맞춰야 된대요? 몇 번을 맞춰야 된대요? 한 번 두 번 아이씨 아이씨 아 세..아 나 이제.. 저 몇 번을 어떻게 맞추지? 이게 총알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쓰..쓰..쓸모없는.. 아이씨 쓸모없는.. 쑸 쑸 좋아아 일단 가만히 있어요 뒤돌때까지 어? 가까이 온다 뒤돌아야지 뒤돌아 아니 왜 그리로가 아니 야 아 크 이야 이씨 세번 맞춰야되는구나 야 지금 이 능력있을때는 안들키는거같은데? 고스트가 떳을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야 겁나잼있다 나 혼자 재밌어 나 혼자 보시다가 시청자분들은 다 재미없어가지고 나가신거같은데 나 혼자 재밌어 나 혼자 재밌어서 죽을라그래봐 그르커요 다들 치즈 먹고있냐? 적용수 3명만 있으면 다 당수는 핵댓드 어... 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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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케 도개 속졌네? 매운 라볶이? 라볶이 내가 만들어 먹고 네 라볶이에는 치즈보다 아 사실 음 그 몸에 안좋지만 풀만 좀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발목질에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